님 시치미 신곡 노래 꼭 불러주세요. 이분의 성함까지 김민준 씨예요. 아 김민준 님 울산 팬 분이시네요. 김민준 씨 유상통 님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저는 팬분들 성함하고 닉네임을 거의 기억 많이 하거든요. 아니 그럼 어떻게 기억해요? 많을 거 아니에요? 많으시죠. 한 만여 분 되시는데 항상 공연장마다 따라다녀 주시고 너무 정성을 보여주셔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에게 성함 기억하고 얼굴 기억해드리고 닉네임 기억해드리는 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. 그리고 안양카오 님도 지금 안양에 사시는 팬분이세요. 아 정말요? 와 이게 아니 달리 레전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. 팬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의 우상이 이름도 불려주고 아이디도 기억해주고 만날 때마다 아는 척 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데요.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 더 감동이에요. 제가 여기 나오는지도 어떻게 아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음악 신청해주시고 공연장 따라와 주시고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.